이거 아세요. 어제 뭐 사셨어요? 꽃 LA갈비 선물세트를 샀습니다. 고기가 좋더라고요. 싸게 샀습니다. 9만 290원에 샀습니다. 맞아? 응. 4kg. 4kg? 응. 최근에 뭘 샀죠? 최근에 고등어를 샀어요. 고등어를 좋아하시나요? 가시 발라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가시제곱 고등어를 사먹는데 다른 브랜드 꽃 다 먹어봤는데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 5, 6번 정도 사먹었던 것 같습니다. 꼭 사드세요. 브랜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브랜드가 이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